제 13장 과거 청산 벌써 13장이에요 아 붕대도 가물 줄 알아? 와 하루카짝 역시 카우이 하다는 교수님 이것이 무슨 일일이 나올지? cosa? 엄마가 그는 가슴이 무슨 말이야? 형님의 아버지는 살아있죠? 그래서 키리우가 사도돼 살아있어 진짜 무슨 일이야? 사이사야 생긴 사람... 누구는 그냐고..? 선생님... 이거 매 Rigpa... 타이오 생긴 그녀의 모습? 이곳에 검색할 수 있어 누군가가 없어졌어? 그 여자친구의 지금의 어머니 근데 하루카짱 약간 좀 부리부리해진 것 같지 않아요? 카와이야긴 한데 하루카짱, 카와이안다는 자, 함께 거리를 구경해볼까? 하루카랑 놀아줘야 됐네 오지짱? 자, 이게 뭐야 도오지마 용역 이게 마지막 메시지다 달려낼 끝은 없다 능력강황의 기체능력을 전부 극대화해봐라 육체가 한계를 돌파해서 새로운 강화로 이어질 테니까 최강의 남자가 되는 거다, 치룡의 남자 뭐야 이게 거의 다 왔다는 소린가? 아하 이걸 배우고 싶은데 하하하하하 일단 오지짱 부르는 하루카와 함께 가봅시다 자 근데 하루카는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언제든 빨리 달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야, 나 잡아 하루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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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너무 이 뭘 잘해 하하하하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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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샷 아, 공부하러 가라고? 아, 그런 거야? 자, 그냥 하루카짱과 함께 어어 왜왜왜왜 아, 아저씨의 골프 실력 보고싶어요 오케오케 빨리와 얜 또 뭐야 하아아아 하루카도 같이 싸워주나? 아니네 하하하하 하루카랑 그, 하트 액션 아, 하트 액션이 아니고 그, 같이 액션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루카랑 함께 액션할 수 있지 말아졌는데 그런 거 있잖아 돌멩이 던져주거나 뭐 그런 거 엘리짱처럼 하하하하 돌멩이 던져주면은 키륙짱이 딱 잡고서 바아악 일단 골프치러 갑시다 아니, 골프 치는 데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왠지 저기로 가면 될 것 같지 않아? 그죠? contrario cot정이 det 빨리 가자 도도도도도 도도도도급 도도도도급 도황 그쳐 코므아 Watch 어 어? 퀴즈아, 퀴즈아 그 말해보세요, 사쿠라에요 응? 사쿠라? 하울ука의... 사연강화에요? 아, 아닙니다 쁘군이 사쿠라가, 우연합니다 전社長, 그룹의 한 장소이 참여해주세요 아! 알았네, 알았다 함께 공부한 signing! 그런데 스폰인가? 별로 이쁘진 않았는데 왜이래? 야 왜이래? 이 아저씨 미쳤어 로리콘인가 봐 으 기분 나빠 꼬마 아가씨 꼬마 아가씨는 황금한 다이어 원성이기라 내 눈은 틀림없다카이 꼬마 아가씨는 10년에 한 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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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제목이기라 오지짱 누구야? 로리콘 냄새난다 꼬마 아가씨 연예계 연예계에 관심 없니? 아니 당연히 그치 어서리가 어떡해 야 이거 스카우트 해가는거잖아 와 꼬맹이가 자 아버님 되십니까 내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예 아니 스폰이 아니구나 그냥 프로듀스도 사장이었구나 도템볼이 기획에서 사장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연예기획사이즈 어떠십니까? 따님을 나한테 한 번 맡겨보실랍니까? 따님 정도면 틀림없이 전국은 디엔덱에 틀림없다니까요 나닙 저기 빌딩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일단 얘기를 한 번 들어주시면 아 얼른같이 아 아버님 일단 얘기만 바쁘시면 다음에라도 그러면 이해하십시다 아버님 휴대폰 있으시죠 잠깐 보입시다 어 뭐야 설마 메일을 입력하는건가 자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나 쓰니깨 와무셔하시면 언제 한 번 전화드리소 기다리게시 아 관심없다 아 하루카장은 예뻐서 될거 같은데 하루카 거리는 산책 같다 아 또 어디 아 저기까지 가야 돼 일단 하루카 이것저것 놀고싶긴 한데 네 놀고싶긴 해요 어 여기 아닌데 그냥 올라갈까? 아저씨 그거 먹고싶대 뭐뭐뭐 복신복신딱 타코야끼인가 타코야끼? 그냥 손잡고 걸으면 때문에 왜왜그래? 뭐왜왜왜 혼자еп고 걸어가면 힐링되는 느낌이지? 빨리 와 빨리 폭신폭신 따끈따끔이면은 타코야키가 아닐까? 진짜 그런 생각이다 이런 딸에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는 뭐야 또 혼자다니네 네모토? 얘 왜 나오는거였어 진짜? 너 뚝배기 맞고싶니? 쌀국수 뚝배기 뚝배기 뚝뚝 빼기 빼기 죽을래구 아니 좀 사람을 보면서 음비라구 헐 리셋 맞아 여기 있으면 100% 그거죠 어 잠깐만 락커 코인 락커 많이 얻었으니까 빼빼빼빼 열어봅시다 스테미난스엑스 엑스엑스 은접시 메탈글럽 검은띠 검은띠는 뭐야? 큰 락커 은접시 은접시 많이 나온다 돈 많이 볼라 그런건가? 파일러 학봉 버스의 부적 전기포트 전기...뭐야 아무튼 스테미난 러우야 피로녹스 미니 이게 뭐야 이게 터프니스 라이트까지 다 열언건가? 5개는 넘은거 같애 아 두개 더있네요 오른쪽에 이미 열은거는 아무것도 없고 개조스토브 이거 어디다 쓰는거지? 예전에 어디 쳐들어갔을때 분명 개조스토브인가 저거 있었거든 뭔지 영문을 모르겠네 일단 방어구 갑시다 빨간색 깔맞춤 아 이거 아니네 방어력이 떨어지고 공격력이 올라가네 칼내성으로 올라가네요 칼내성으로 올라가네요 뭔가 세트 아이템 그런거 있을줄 알았는데 에라이 그런거 없었음 아 뭐야 이게 아 나 미치겠다 칼내성 없네 칼내성 없네 아 나 무슨 세트효과라도 있을줄 알았거든 근데 그런건 없었어 이거 세트효과 알려면 결국엔 다 잡아야되네 아하 어 어 아 여보세요 아까 봤던 소텐보리기획사장입니다만 따님은 우리기획사에 맡겨달라는 얘기말입니다 어이 아까봐 아까 촬영 찍었잖아 아까 휴대폰에 번호 입력하면서 외워뒀지요 내가 그런거 하나 설정하거든요 안녕 음 그렇다님이 머릿속에서 안 잊혀져서 말입니다 이런적은 지금까지 한번더 없었다카이 하하 하하 하 내 직감이 틀림없습니다 해는 내 스타가 될겁니다 따님이 장례에 절대 해는 안될겁니다 있던얘기는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아고무님 시간도 있어요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두 분이서 사무실에 한번 나와주시죠 그러면 기다려주겠습니다잉 아 귀찮은 녀석이군 오지짱 손잡고 다니고싶은데 너무 오래걸리므로 타코야키 어디야 어어 뭐야 타코야키 먹으면 여기까지 얼마나 달려서 왔는데 이게 무슨 타코야키 타코야키 아 후... 야 이 아가씨야 작작도 막으라이 어? 사기 프로덕션이야 하하하하 아니 근데 아까 유명한 배우가 나왔었잖아요 당신이 하난대로 다 했는데 데뷔도 못하고 이게 뭔데? 작작도 말할까요? 데뷔를 못한건 니가 노력 안하니까 그런거고 이 세계에서 잘나가냐 아니냐는 본인의 노력에 달린기라 음... 자기 책임 전부 니 책임이라니까 아아 저... 뭐 레벨레이션에서? 아아... 헛소리만 돌려줘 아 여기 사기 프로덕션 맞는거 같은데? 야 하루카 여기서 기다려 아 왜 혼자가지? 혼자 가면 더 위... 아니 그... 밑에 혼자 두면 더 위험하잖아 야이야이야 기다렸습니다잉 자자 안쓰십시다 네네네 물론이죠 물론이죠 따님을 저희 기획사에 맡겨주신다면 말입니다 연기 지도에 보이스 트레이닝 댄스 데뷔할 때까지 전부 다 저희가 가르치 계십니다 하하하하 기약은 더 투덕하게 드리구요이 물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억수로 좋은 명군 여학교에도 보내드릴깝니다 당연하지 선행 투자를 모시면 됩니다 따님이라면 틀림없이 빅스가 될까니께 저희가 투자한 것보다 몇 배는 이익을 볼 수 있다 요래 생각해내 이거지 내는 제 안목을 믿습니다 하하하하 상상이 안 가는구만 하하하하 하긴... 그래 귀여운 따님이 있으면 아버님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연예계란 곳이 야쿠자나 별만 다를 게 없으니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그러지 아 그러네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퀴류가 나와 같이 있음으로써 하루가 위험해진다고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도 똑같지 않나? 어쩌실랍니꼬? 따님을 저한테 한 번 맡겨주시겠습니까? 아이씨 이거 뭐야? 밑에 골라볼까? 그래 한 번 아이돌 데뷔시켜보자 쭈 어어어 진짜입니까? 그러면 당장 계약하시죠 어어? 뭐야? 나닛? 뭐야 뭐야? 납치 당하나? 뭐야 이건? 뭐야 이건? 하아... 아... 어! 우리가 훨씬 졌다까이! 대머리다까이! 오지짱! 결국은 싸운다. 나니! 새끼가! 딩딩드르딩딩 어우야! 계획사놈조치곤! 여기 맷집이 있는걸요? 호우! 자, 이거 잡고! 이렇게! 자, 의자잡고! 뚝빼기! 뚝빼기! 뚝뚝빼기! 어! 아니네? 야! 자 24시간 DVD 렌털 후우 организु듀 재밌다 아닙니거 이 게 히트게이제가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아 혼 One작들 보다는 훨씬 쪼끔다는 것 같아요 아이..자식이 자식이! 자잇 자잇 자아! 원, 투, 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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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뱀 맞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구! 꿀뱀! 이야 이야 이야! 멋짐이네! 멋짐이네! 자 이제 얼른 계약서를 작성해볼게요! 자자! 사무실 안으로! 꼬마 아가씨도 함께! 어? 하하하하 들켰다! 방금 아버님이나 결정했다카이! 꼬마 아가씨! 이제 아이돌이 되는기라! 장미빛 미래가 별채는기지!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른사람보다 훨씬 잘살게 되기다! 얼마 거절하나? 하루카가 싫어할거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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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역시 저 아저씨 아 아저씨 처절한다 좀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 나 진짜 잘 안 돼! 내金의 계란들이... 내 다이아몬의 견세기... 미안해, 사장님. 저거 진짜... 그 웃음이... 그 웃음이... 그 웃음이 당신의 부끼들이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보나 사이 나라 아호가이나 와시가 타러가 도래슨예 아니 갑자기 코멩이 됐어 아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네 야 우리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 어 지난번에 노래 엄청 젊은 여자 있었잖아 어 아 강가에서 연습하던 그 사람 스테일한 바에서 일한다더라 어? 그럼 술 마실 때 노래 불러주는건가 다음에 한 가볼까 자 커플이 얘기하는거 들었어요 스테일에 갑시다 예 딱 봐도 스테일에 가야되는거 같애 스테일에 가야되는거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어어 스테일에 가야되는거 같애 빨리 가야죠 오오오 아니 그런데 아니 바가 아니라 아까 분명히 타코야키 먹고싶다고 했지 않았어요? 아니 뭔가 놓친거 같은데 뭔가 놓친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 자 스테일이랑 빨아갑시다 자 스테일이랑 빨아갑시다 잠깐만 여기가 스테일이야? 뭐 스테일 스테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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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엘? 제이엘은 뭐야? 스테일이니까 스테일이 되겠지 손님말에 못떠주는거가? 에어어에에에에엥 어? 좀 여러분 NPC... 이거 자코가 아닌 것 같은데? NPC 얼굴이? 뭐 불러도 좋으니까 그 얼른 불러봐라! 다른 손님들한테 미피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나도 싸워야돼? 그녀가 싫다고 언제네? 고만 술이 확 깨네 이 땅가게 다시 오나봐라! 자 민망골을 보이고 말아서 근데 노래 잘 부르는 여자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얘 아니야? 아닌가봐? 여기 노래 부르는 여자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테이링 여자점으로 잡는다 이건 다트! 이거 이것도 다트! 뭐야... 아니 이건 없는다는 게 아니고요! 가마시자 씨... 아 더 이상은 안된대... 폭주하지 말랍니다! 자 하쿠슈 18년...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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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한거 아니다아이? 18년이에요 18년... 네 하쿠슈 18년 산... 욕 아닙니다이? 야마지키 12년... 야마지키 18년... 야마지키 18... 아 왜이렇게 많아 이거 18년 산이... 히비키 21년... 덤메켈란 12년... 라프로익 10년... 아 이거 뭔가 다 이상하네... 보모 12년... 히비키 30년... 글라임 PD 22년... 자 히비키의 속삭임... 자 히비키의 속삭임... 오오... 배가 꽉찬건 아니지만은... 만취 상태가 돼가지고... 아 6단계만 만취인가봐... 근데 점원 어디갔어? 나가야되나? 뭐지? 잠깐만... 야... 술 취해서 그런건가? 아... 아... 술 취해서 지금... 장난아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는데... 잠깐만... 왼쪽 오른쪽은 움직여요... 지금... 술 취해갖고... 깜짝 놀랐네...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광철 플래카드의 그... 면의 그... 아... 이게 또... 친해지면 개방되는게 있구나... 오... 있어도 있고... 피니쉬 홀드 강화... 아... 야... 올릴까요... 이거? 아... 나... 이거 좀만 올리면... 둘 다 올릴 수 있을텐데... 경타각 공격 상승... 그... 그 다음에 이거... 그... 일단... 그냥 눌러버려... 콤보 스피드 상승... 아... 이걸 찍어야 되는건데... 이런... 병... 으으... 비켜... 와... 진짜... 너무 웃기다... 지금 걸어갈 때... 자꾸만 좌... 좌로 울어... 아... 진짜 꽐라댄 것 같아... 내가 마음대로 가질 않아... 네... 꽐라댄으면 꽐라... 아... 야... 하루 걷자... 어디갔지? 아... 여기다... 오... 노랫소리 들었어요? 오... 노래... 노래... 되게 좋은데? 아... 그때 그 손님... 음... 음... 오... 엄청나구만... 예... 하지만 무리에요... 음... 저는 노래는 좋아해요... 진짜 가수가 되려고 노력했던 때도 있고요... 매일매일 레슨도 다녔고... 저도 가수가 돼서 데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 역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나봐요... 아... 아... 그러면은 아까 그 기획사에다가... 뽐뽀... 아... 뽐뽀가 아니고... 호기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음... 빗더미에 앉는 바람에... 부모님께도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저를... 그 빨 점장님이 거둬주셨습니다... 아... 그러네... 아... 꿈은 포기하면 안되죠... 하... 그런 얘기는 점장님에게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생활하는 건 모두 점장님 덕분인걸요?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여봐... 얼굴 모델링이 좀 달라... 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다니는... 평범한 애들하고... 오지쌍? 오지쌍? 가자 가자 가자... 튼튼한 옷이 갖고 싶다는데? 어... 이제 좌우로 왔다갔다 안거린다... 아... 이게 6단계 가면은 이게... 빨라가 되는구나... 아... 5단계까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시켜... 그냥 안 놓을거야... 야이 야이야... 여기 계셨네... 하하하... 아저씨... 하루칸 째려보고 있어... 하하... 지효 끝까지라도 쫓... 쫓아갈거라 카이... 하... 내가 다 두번은 당하지 않을겁니다... 약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천만 어땠습니까?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우오... 야 우리나라 돈을 1억원을 준다는거임! 그럼 2천만 하시지 아 역시 내가 생각하는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노래 잘 부르는 애를 이 프로덕스 샤정이랑 플러스 알파 시켜서 거시기 거시기 하는거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좋아요 나쁘지 않아 어우 노래봐 어찌 이 아줌땀노 가슴에 노래 소리가 스며들고 뜬꼬리 소리가 쫙 떳는구만 내가 오랫동안 찾아온게 바로 이건기라 이건 밀리언슬러 확장일까이 아 그러니까 키워줘야지 하하하하 당연히 이런 황금알을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지 지금 당장 계약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사무실에 얼른 연락을 아 모시모시 아 뭐야 끝났나 응 노래 잘 부른데 뭔가 느낌있지않아 없어졌어 아이씨 왜이렇게 빨리 없어져 일단 돌아갑시다 돌아가는 수 밖에 없어요 가자 하루카짱 가자 하루카짱이 여길 넘을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웃긴게 일부러 내가 있는 곳에 애들이 막 몰리는거 아닌가 기분이 나빠지는구만 하루카짱과 좀 놀고 싶은데 우린 스토리를 병조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카랑 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라죠 어차피 서브스토리 질리게 할거에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어차피 서브스토리 질리게 할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술 취해가지고 지금 꽈라 됐는데 아무도 없지 왜 그렇지 돌아가는거지 아아 해야할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할일이 남았다면 지금 하는게 좋을거래 그럼 고자 그죠 오지짱? 아니 이게 오지짱 하는 게 너무 좋아 아 하로카책 하로카책 너무 예쁘다는 可愛다는 오 전화 왔다 여러분의 전화가 아닙니다 이루다 엄마 찾으러 갔었잖아 네? 뭐에? 공문이 없던 건 전화 한번 말씀해 주자 ienia 뭐야? 경찰은 공안이카의 플라이 하시네 공안이카의 플라이 하시네 꽤 기가 20년 전 플라이 하시네 지은민 다를 지지 사장님은 진공ados의 살살 소름돋네 合流会の指示で伊達さんを誘拐したのか? いや、合流会は関係ありません。 ついに我々ジングオン派が動く時が来たんです。 26年前に無残な死にかとした仲間たちの無念を晴らす時が。 伊達さんは関係ないだろ。 皆さんがお集まりいただくためには人質が必要だったんです。 皆さんだと。 誰なんだ? 26年前に我々の人生を狂わした方々ですよ。 当然、あなたも来ていただけますよね。 場所は? 神室町の心臓部。 ミレニアムタワーか。 夜明けまでにはお越しください。 様なければ今度はこのビルが丸ごと吹っ飛ぶことになりますよ。 わかった。必ず行く。 あ、そうだ。 さやまかおるさんもご一緒に連れてきてください。 なぜだ? あなたが来ていただければわかりません。 課長から連絡があって、伊達さんが誘拐されたそうよ。 今、その相手からの電話だった。 彼女は人文派の生き残りだったとは。 彼女は悔しい。 それで、何の話だったの? 夜明けまでに、ミレニアムタワーに来いと。 もう新幹線はないわ。 車まで行きましょう。 今、カウロ町に向かっている。 俺たちの悪い予感が経ちまったな。 ああ、最悪の事態だ。 しばらくの間、オーメ連合の動きは不景で食い止める。 ああ、頼む。 クラハシのことは俺に任せろ。 あいつら死ぬ覚悟であるはずや。 気をつけるんだよ。 わかりました。 自分の身体に呪われた血が流れてると知ったら、 カウロは… そんな事は絶対に許さない。 そのために俺は26年間、 彼女と戦いました。 彼女と戦いました。 彼女の子がその父の子とき、彼女と戦いました。 彼女が疲れたような泣いている。 彼女と戦いました。 ああ、私たちはキリューの兄弟の兄弟を好きなんだ。 彼女はいつも私の兄弟を守ってくれるんだもん。 카오루는? 저는 그냥 퀴리우의 아버지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관계하네 하지만 카오루는 카오루의 아버지를 좋아한 것 같아 카오루의 앞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와 비슷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음.. 카오루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와 비슷한 것 같아 카오루와 함께 있을 때와 비슷한 것 같아 보통은 카오루는 하지만, 아주優雅한 아버지 하지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다여서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 같아 카오루와 함께 있을 때 아마, 항상 항상 아버지의 아버지에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흘카가 어두운이 어두운이 네? 그런 것 같아 한 년 전의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힘들 것과悲을 잊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음.. 확 question 오오오우 우야야 설마 설마 어어어 총 총 총 총죄 총 총 어어 총총 진검파네 딱보니까 진검파야 떨어지면 죽는거 아니에요? 잠깐만잠깐만 한번 밀어보자 잡아가지고 으아아악 어하하하하 진짜네 후우 자 이렇게 해서 와우 점점 커진다 월드가 엘린 버키부터 했을듯 던져 던져 아 안 던져져 막혀있어요 안되어어어 던져라 던져 던져 햄토리 아야야야야 던져 나라나도 날아가는거感覺 야 이거 키류도 날아가는거 아니겠죠 야,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와 아 진짜 키류 팬클럽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회전 회오리 슛! 두 명 날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잡은 다음에 이쪽으로 회전 회오리를 쓰면은 날라가잖아요 후우! 야! 3명 오오 가까엇 이거 어떻게 잡아? 이야 어떻게 잡아,이거 헤이! 아! 폭탄 대던지라고? 아 이게 늦게터지네요, 여러분 폭탄이 늦게터지네요 그루나이다 그러나다 그러나다 그라나다 그리고 오오오 또온다잉 오야 이번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야 너 너네 뭔 개 뿔 대전회오리 슛 다운 어우 뭐야 뭐야 라켓 런쨔 언더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야 나 술 지금 두 잔이나 빨아도 어 이야 뭐야 긴건 화 잡기 되냐 잡기되면 끝이야 잉고! 어 안돼! 야 안돼요 싸워야된다 아씨 호랑이 떨금을 뵀으면 너는 그냥 그저 나부랭인데 그냥 한방에 아! 야 얘 발에 칼 달려있어 와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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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로켓런처 이거 아 잠깐만 무기를 저걸 안해왔어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창이 있습니다 뭐 아십니까? 우린 창이 있어요 그래요 난 난 창이 있어요 아잉에잉? 내 발이 있다고? 아니요 빵발이야 설렀어 이거 뭐지? 많은 양의 물을 끓일 수 있는 전기포트래요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일단 써보자 그리고 이거는 개조 스토브래 안전장치를 제거한 개조 스토브 심상치 않은 화력으로 단번에 불을 내뿜는데 음 한번 해보자 어! 불렀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이거 완전 좋은데? 자 이제 전기포트 띠용 띠용 안돼! 의증된다! 어 야야야야야 어... 경기 스토브의 위력을 보시기 우와 이거 되게 세다 그냥 그냥 센데요? 그 뜨거운 물이랑 같이 때리는 것 같음 그냥 에너지가 많이 닳아 적을 기를 시키는 스턴이 있는데요 전혀 스턴인 것 같지 않고요 스턴 안 같은데? 빼 그냥 어머 어머 잠깐만 야 이거 단도잖아 피샤기 쓸 수 있겠어 아 왜 히트액션 안나오지? 잠시만요 왜 히트액션이 안나올까? 어.. 빠르 빠르 광철 빠르로 바꿔야지 히트액션 안나와 오이 lat 왜 안나오지? 아니 아니 어머 어머 arise 큰일날뻔 했어 나 지금 망할 뻔했어요 왜 히트액션이 안나올까요 여러분? 왜 히트액션이 안나올까? 그것을 생각해봤습니다 ο 아니네? 오왓 뭐야 안봐 오 oo 설마 저기요 미안한데 안보utos 그만 것이죠 우와 이거 암바를 어떻게 우와! 야 암바를 어떻게 풀었지? 암바 못 풀죠 여러분 암바 제대로 걸리면 풀지 못해요 근데 풀었어 역시 괴물이야 아 머리 밟혔다 아 머리 밟힌 거였어? 머리부터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밟힌 거까진 아니겠지 다시 한번 돌려봐야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파이어에 밟히면?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볼 거야 자 코리아 씨는 전화로 밀레니움 타이어 나도 같이 오라고 한 거지? 나를 부른 이유 내가 진검파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왠지 그 아저씨 뭔가 이상해 여기서 생각해봤자 소용없겠지 자 시간도 없으니까 일단 밀레니움 타워로 서두러 가보자 시간이 없는 건 아닌 거 같지만 자 밀레니움 타워로 자 겉보다는 자 겉보다는 어... 아니 나는 무기점 있잖아 무기점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무기를 수리해야 되니까요 근데 예전에 있던 곳이 서부공원이었잖아 여기 서부공원 카모로 트리즈 건설현장이라고 있는 곳 일단 가기 전에 야 카즈키 아직도 안 돌아왔어? 카즈키는 아직 안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일단 서부공원에 한번 가볼게요 무기 상인 아직 있나? 아... 미레니움 탑 말고 서부공 가서 무기 상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기 상인이 적이 없을 수도 있어서 다르니까 워낙 다를 거니까 일단 한번 가서 수리를 해보고 수리하면은 일단 그 사용 횟수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 왜냐면 로켓런저였다 로켓런저 로켓런저는 위험할 때 써야지 그지? 설마 아지트? 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마지막 건설이고 약간 위트에 내려가부터 와보자 그럼 마지막 건설 무기 상점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러분 다른 의미는 없어요 무기 상점이 그냥 어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본 거야 저번에 한번 봐줄 거 그랬어 어... 없는 거 같은데 그지? 어? 야 오른쪽에 또 들어가는 데가 있네? 잠깐만 왼쪽에는 투기장 오른쪽이 뭐지? 도박장인가? 카지노 아... 또 카지노야 여기? 오이? 아... 그럼 무기 상점은 어디야? 혹시 무기 상점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투기장이란 말이지 수리가 있나 따로? 장비의 몰입이 재정렬 이런 것밖에 없네 일단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나갑시다 괜히 온 것 같아요 빨리 가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미레니엄 타워 쪽으로 아니 달려가기 싫어 빨리 갈래 그냥 고 지금 찾아보고 있어 어? 뭐야 쟤네? 여기서 왜 야를 보고 있지? 되게 무섭다 밀레니엄 타워 몇 층으로 가는 거지? 일단 이쪽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야겠죠? 50층으로 왜 50층이야? 아 완전 개박살냈네 아 완전 개박살냈네 박살냄가 붙어있어 그정도 아 아 아 와, 이거 뭐야 이거 오, 왔어 아아 어서만! 어서만! 何が鉄の規定だ? 村へ覚えてるんだろう? 韓国名はパクフェージョンだ 奴はな自分の犯した罪に苦しみながら生きてきた 強盗殺人砲か 自分たちが過去にこの町でやらかしたことを考えれば人間として当然のことだ それを鉄の規定のために復讐だと? そんなことは俺が許さない 無駄だろう あとはお前とデジンをするとすべてが終わるんだ 止めろ!お前は引っ込んでろ! ここでキュリをつけなきゃまた無駄な血が流れることになるんだ 自分の娘の前で人を殺せるのかな え? 待って え? 娘って誰のこと? あ、彼女は韓国人か? まさか! そう あなたのことですよ さやまかおるさん え? あなたが私の父親なの? 違う!こっちへ行くな あなたは私の父親などの妻の前に 彼女はこの男と女と男と顔進んでくれた あなたが生まれた あなたの父親はこのカワーラジローなんだよ あなたはこの母親にお姓のために 耐え忍んできたのはな、今日この復讐のためなんだ。 お前が本国から来た仲間を、皆殺しにしたのを知っている。 こいつに死んだ仲間の恨みを込めて、その体にぶち込んでやる。 お前は、ジングオン派の掟に背くのか。 私にはそんな掟は関係ないわ。 そうか、それなら、父親と一緒にあの家に送ってやるよ。 耐えようか。 おおぉ... わぁっ。 いや、ちょさば 、ちょさきさば。 nos 復讐のように、今の家に、 人心派の好きなようにはささせない。 うん。 お前も 憎き、ドウジマ組の流れを組んでいるそうだな。 死んだ風の親さんに代わって、 내가의 상자입니다 재밌어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은 책임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 해라 자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구만 뭔가 되게 지죽박죽이네 어 야야야야야야야 방어력 왜이렇게 높아? 밸런스가 이상해 자 지금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 빠루 일단 백시 백시를 반피 때렸고 백시야 백시 닌자 잠깐만 어 닌자가 아니라 닌자가 아니라 왜이래 미쳤나봐 지금 많이 쓰시는 무기가 맨 없으니까 자 일단 봉순을 보지마 현 호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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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 허이 짜 허이 짜 흐아아아아아 Tutaj 오우 씨 내가 했는데 모든게 아니네 오 와아 이거 오마이갓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내가 했는데 모든게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이건 아니야 야 아허허 Creek 개통 으아아 심오지 헐 가능 이쎄 이아 인지만 석 병이 변태 조직 아니야? 너도 총 쏘니까 나도 총 쏠래 아 총 쏠래가 아니고 안되겠군 개통을 해줘야겠군 다시 한 번 개통 얍 OOBOD 야 이거 쩐다 아이C 처음에 쓸 때는 죄책함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몽둥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되버렸 야우에ㅣ엑 야 이거 너무 개그 아닙니까 이거 개하그 개하그 야 이거는 너무한다 이거 총 아이 물론 총...그건 있지 만은 좋아 다시한번~~ 으앙, 기모찌이 야후~~ 야 이러면은 치질 야, 이러면 치질걸리는 거 아니가? grapes 연락각이 끝났 끝 총총 오오! 안돼 오 결국은 마무리했어 아 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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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쳐 야 야 이거 놔 죽게 내버려 아 무슨 죄가 죽는 거야 죽지 아 맞구나 자 이제 웃음 장면이 다 나오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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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정도면 수윤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일을 찾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해줬대요 그 후에 그들은 같이 살아가고 카오르 아 두목에 야식이 아닌 홍콩의 단신 부인은 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왜? 두 명을 두고 멀리서 멀리서 1년이잖아 당신의 출생을 위해서 저는 저는 안쓰고 그래서 한국에 가면 아버지가 없을때 잘생기고 잘생기고 다시 돌아가면 많이 즐기고 아... 진권파에 살해당했나보네 너봐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진권팔 다 싸죽인거구나 아 그랬구나 아... 이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다 아... 그게 아가가 유의원하는거구나 아... 그래서 수연은 진권파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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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맘이 전화가 안되었잖아 아... 그러나 그 전화에서 당신은 자신의 과거와 도저우카이가 관계할 것에 간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없었군요 카우루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즉... 어렸을 때 대략뿐이며 아, 어렸을 때 전부 다 들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원래 진검파야 두목의 자식이었다 그건... 내 목소리로 말할 수 없네 괜찮을까 이것만큼은 내 목소리로 말할 수 없네 당신의 몸에 흔들고 있는 지는 진검파의 것이지 優しくて働き者で強い心を持ったスヨンの血だ。 そして河原さん。 ううん。お父さんの血もね。 懐かしいな。お前の手を握るのは。 俺の指を掴んで笑っていた時はちっちゃな手だったのに。 俺と母さんの分まで幸せになるんだぞ。 お父さん。 ありがとう。な。 ああ。 。 ああ。 ああああ。 これは怖かった。 つも gosh。 아무튼 넘어가죠 일단 14장 향룡의 동진